안녕하십니까 개판왕 후보 온누리사랑당 유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역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개판 5분전을 빵빵 터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유권입니다 저 유권이 개판왕이 된다면 다음주 출근할 때 개판 5분전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해시태그 유권 해시태그 유권으로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했지